3. 4. 3. 4. 4. 5. 5. 4. 5. 5. 5. 5. 너무 찰스 카드만테가 되죠 카드리트건 네 할봐 준비하셨던 한국 시리즈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엑스앤이어로 쪼핑킹! 자, 와이프가 함께 힘차게 신고를 드리겠습니다. A.O.E. 지민이 형에게 다시 한 번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A.O.E. 지민입니다. 이승호 스승님, 진짜 제가 천천히 위로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. 오늘 다치지 마시고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시구 정말 연습 때 잘했거든요. 정말 떨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또 패대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꼭 우리 넥스앤이어로즈 선수들 우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넥스앤이어로즈 화이팅! 시구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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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구 2 시구 1